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 입니다. 오늘은 라인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공간인 54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내부 파사드는 대각선 형태의 라인 디자인의 아이보리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주었고, 입구 바로 앞부분만 벽을 설치해주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으며, 벽 너머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공간 구성을 따로 하지 않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 전체를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고 화사하게 디자인하여 주고, 라인 조명을 길게 설치하여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책상을 3분할로 배면형 배치를 해주었고, 간격을 넉넉하게 잡아주어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각 직원의 책상에는 눈높이에 맞는 칸막이가 있어서 편안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설치하여 사무실을 더욱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입구에서 오른쪽 공간에는 미팅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긴 책상과 의자를 열어놓아주어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오픈형 구조로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하여 준 54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